자, 이 부위를 빼놓고 하는 것은 리주란을 하다만 한 거다 마찬가지죠.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하고 종이컵만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.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. 요즘에 스킨부스터들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. 리주란, 샤넬주사, 아익소조마, 아기주사, 밀라노주사, PRP, 연어주사 뭐 이런 것들이요. 이 중에서 얼굴에 직접 주사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. 나머지는 다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. 그 내용은 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이런 스킨부스터들을 맞을 때 절대 빼놓지 말고 꼭 맞아야 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얼굴의 피부 중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은 어디일까요? 바로 눈 주변입니다. 눈 주변을 보면 노화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대화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눈과 눈 주변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해요. 따라서 눈 주변의 노화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죠. 눈 주변의 피부는 약 0.4mm로 얼굴 중에서 가장 얇은 편이라 구겨지기도 정말 쉬워요. 또 다른 곳의 피부는 피부 밑에 근육이 있고 그 사이에 지방이 있어서 근육이 막 수축을 하더라도 피부가 이제 힘을 받는데 한번 걸러서 받게 되는데 눈 주변은 근육과 피부가 딱 붙어있어서 웃거나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근육이 수축하는 대로 피부가 막 이렇게 구겨지게 돼 있어요.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막 막 구겨요. 또 눈 주변에는 피지선이 적어서 유분의 보호를 좀 덜 받는 곳이거든요. 자, 이런 많은 이유로 노화가 가장 잘 오고 노화가 왔을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이 눈 주변이에요. 물론 주름이 심해지면 상한검 수술, 하한검 수술로 늘어진 피부를 좀 잘라내고 이렇게 올려다 붙이면 어느 정도 좀 벌쪼글쪼글 해보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. 너무 많이 잘라내고 당기면 부작용이 많겠죠. 하한검을 너무 많이 당겨서 올려 붙이면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고 상한검이라면 눈이 다 안 감길 수가 있어요. 뭐든지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작용의 시작이죠. 자, 스킨 부스터 중에서 눈 주변에 주사용법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리주란, 연어 주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 중에서는 리주란이 연어 주사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나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눈 주변은 리주란 같은 스킨 부스터들을 주사하기가 좀 까다로워요.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 주변의 피부가 0.3mm로 아주 얇아요.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얕게 주사를 하려고 하다가 약물이 다 바깥으로 흘러버리게 되고 또 깊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근육 속에다 훅 이렇게 다 넣어버리고 말아요. 우리는 피부를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근육을 막 이렇게 좋게 하거나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피부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기의 얕은 층에 얇게 주사를 해야 돼요.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눈 주변에 엠보싱이 생기게 되겠죠. 엠보싱이 안 생기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. 제가 전에 리주란하고 엠보싱이 없으면 사기인가요?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 곳은 뭐 엠보싱이 좀 덜 생길 수도 있는데 눈 주변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엠보싱이 생겨요. 안 생겼으면 근육 중에 혹 그냥 넣어버려서 효과가 미비하거나 또는 리주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굉장히 촘촘하게 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하게 하면은 엠보싱과 엠보싱이 딱 달라붙어서 볼록볼록함이 좀 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자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상한검 하한검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리주란 제품은 리주란아이라는 제품인데요. 성분과 농도는 같지만 약간 더 물렁물렁한 그런 제형이에요. 피부가 얇고 힘이 없는 눈꺼풀 주변에는 리주란아이 말고 그냥 리주란을 사용했다. 그러면 엠보싱이 좀 너무 오래 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리주란아이의 가격이 그냥 리주란보다 조금 비싸서 결제할 때마다 조금 섬짓섬짓합니다. 요즘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서요.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다음으로 리주란하는데 눈 주변과 더불어서 꼭 정말 하고 싶은 부위는 바로 활자주름 쪽이에요. 웃을 때마다 피부가 접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피부가 빨리 접히고 노화가 빨리 옵니다. 얼굴에 다른 쪽 피부보다 더 촘촘하게 엠보싱을 만들게 하는 게 좋아요. 치과에서 하는 신경마취를 뿅 하고 나면은 팔자주름 쪽이랑 하안검 쪽은 통증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할만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마리오네트 라인 쪽에도 중점을 두는 부위에요. 표정이 좀 다이내믹한 분들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들은 여기에도 주름이 많이 오고 이 근처가 다 우그루그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입가도 그렇고요. 툭타 툭타 자 리즈란 주사를 맞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 가장 중점으로 촘촘하게 맞아야 될 곳은 눈 주변에 상한검, 하한검, 팔자, 마리오네트 라인입니다. 만약 이곳을 빼놓고 맞았다면 그냥 헛맞은 거예요. 이거는 갈비탕 먹으러 가서 깍두기만 먹고 온 거랑 마찬가지에요. 이마트 가서 쇼핑하고 쇼핑백만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에요. 스타벅스 가서 커피 샀는데 종이컵만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에요. 아 오늘따라 비유가 좀 찰진데요? 음 아 그래요. 아이폰 샀는데 충전기만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에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름다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궁금한 거 고민 물어봐주세요.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. 안녕